오늘 처음 오신 분 그리고 몇 번 오셨지만 별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오늘 한 가지만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본이에요 자본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무슨 체제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 국민이 알아서 해야 돼요 제2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제9장 경제에 가면 자유시장경제를 전부 개인이 기업을 할 수 있고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쫙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인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이 없으면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어요 자본, 생산성, 소득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건 애터미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도 이거고요 고시패스로 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도 이거고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이겁니다 미국과 독일이 전쟁을 한다 누가 이겨요? 자본이 많은 쪽이 이겨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자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이 뭐냐 그놈의 자본이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40 몇 번째, 44 번째 했는데 이건 아직 지금 30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고소득을 올리고 싶다고 올려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생산성 생산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 자본이 뭔가요 자본이 무엇인가 자본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본 자본이에요 자본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자본이라는 내가 가진 자본이 무언가만 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궁악에 사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옛날도 변했어요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이건 잘 쓰다 이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현대의 미래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반드시 도태되게 돼 있다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옛날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이건 반드시 도태됩니다 다음 주역 아시죠? 사서 삼경 중에 사서가 있고 삼경이 있죠 시경 서경 주역이 삼경인데 주역이 최고봉입니다 주역에 있는 말입니다 역 주역의 말하기를 궁적변 궁하면 변해하고 내 생활이 현재 궁하다 궁하다 그 말은 궁한 차원이 있습니다 떼거리도 안 된다 한 것도 궁한 거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 한 것도 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들을 미국에 유학시키고 싶은데 유학비가 없다 그것도 궁한 거죠 우리 부모님을 조금 더 잘 먹으시고 싶은데 한 달에 용돈을 10만원 밖에 못 드린다 이것도 궁한 거예요 아무튼 궁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변해야 하고 변해야 하고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3000년 전에 얘기예요 변 즉 통 변하면 통하고 변하면 통하는 거예요 지금 꽉 막혀있는 상태야 내가 변하면 통하고 통죽구 통하면 오래간다 이거예요 이게 현대사회하고 그대로 맞아야 궁적변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 즉 통 변하면 통하고 통해야 돼 통해 통하면 통죽구 통하면 오래간다 이거 무슨 많이 본 영감탱이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영감탱이야 이거 아인슈타인이 말해놓은 거 본 적이 이렇게 했어 미친 짓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똑같은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오면서 부자가 안 되나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인슈타인 정신빠진 놈이다 그 말이에요 정신빠진 놈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던가 아니면 그 일을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하던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 다른 결과 다시 말하면 돈을 더 벌어야지 이건 미친 짓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거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입니다 20세기 최고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치는 사람인데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원래 패러다임은 그리스어인데 그것을 과학용어로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내 사고 구조 이 사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옛날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게 과학 철학자의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우주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천동설이죠 나중에는 이렇게 해놓고 천동설을 가정하고 항해를 해보니까 안 맞아 안 맞아 분명히 천동설에 따르면 북극성이 저쪽에 있었더니 그쪽에 있지가 않아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코페리니커스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뭐가 지구를 지구가 어디를 돈다? 태양을 돈다 태양이 지구가 이렇게 돈다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중앙에 있고 지구가 돈다 이게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쉬프트 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꾼다 내 사고 구조, 사고의 틀을 바꿔버린다 이거 뭘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지금도 저게 뭔가 하고 지금 이상하다고 이렇게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지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이건 꽃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 얼굴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건 뭐야 이거? 새로 볼 수도 있고 토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각목은 네 개예요 세 개예요 지금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관점 관점이에요 내가 어떤 시각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가 틀린 게 아니고 보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성과 아집이 위험하다 다시 말하면 스폰서가 내 말 들어 내가 해보니까 그렇거든 그건 자기가 자기 환경에서 해봤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 사람이 사는 도시가 다른데 그렇게 한다고 선고할 수가 없어요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내 행동을 바꾸는 겁니까? 내 사고를 바꾸는 겁니까? 사고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요 마음을 그래서 그 제목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사이드 아웃 그래놨어요 네 내부에서 시작해서 외부 행동을 바꿔라 그런 말이에요 암만 외부 행동을 바꿔도 이 인사이드 네 마음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당신 성공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색안경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만사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장미를 아 붉은 장미 아름답다 그러면 스폰세가 이마 검다는데 왜 너는 발 붉다고 그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써야 돼요? 투명한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이상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파트너들을 점점 실패의 길로 끌고 가는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이 책을 써놓은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타조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타조란 놈은 호랑이라든가 표범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대가리를 머릿속에 쳐서 나 없다 그러고 이렇게 위험이 닥치면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의 변화를 알고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시대의 변화가 하면 호랑이가 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아니야 호랑이 안 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도전 CS 루이스라고는 저명한 영국의 소설가죠 또 교수였죠 우리는 지금 알과 같다 알에서 깨어나든지 안 그러면 썩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야 성한체로 계속 있을 수는 없다 깨어나야 돼요 그렇죠? 알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알에서 깨어나려고 할 때 밖에서 그 알을 깨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옵니까? 아니요 죽어버린다고 그럽니다 죽어버려요 반드시 그 알을 병아리가 깨고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곤충이 흠을 벗잖아요 흠을 벗는 거 보면 어때요? 시골에 사신 분 관찰해 봤죠? 정말 힘들게 흠을 벗죠? 정말 힘들게 벗어요 그런데 불쌍해서 도와준다고 사람이 벗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곤충은 죽는답니다 죽어요 지가 벗고 나와야 돼요 개구리 삶기입니다 이게 19세기에 나온 이론인데 19세기에 학자들이 많이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와서는 생물학자들이 이거 아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은 문화변이 또는 사고 구조를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갑자기 튀어나온답니다 그런데 찬물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따끈따끈하게 좋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삼개 죽는 노래 부르고 놀다가 삼개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변화 속도가 느린 것 같으니까 느린 것 같으니까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런 아줌마들 계세요? 저 말이죠 이대 나온 여자예요 뭐 이렇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예, 이대건 초대건 그대건 돈을 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개구리 삼개예요 옛날 옛날 30년 전에 이대 나와가지고 지금도 그거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먹고 살아 그런데 어때요? 주머니는 비어있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빠르다 잘못하던 삼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삼개 돌아가신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걸 계속하다가 다음 비르당의 당나귀 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배고픈 당나귀가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오른쪽에 아주 맛있는 건초더미를 발견했어 먹으려고 보니까 왼쪽에 똑같은 게 있어 그래서 밤새도록 어느 것을 먹을까 생각하다가 굶어 죽었다 하는 게 비르당의 당나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두 개의 선택 요소가 있을 때 그 선택 요소의 가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인간은 빨리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비슷해 이걸 선택하자니 저게 아깝고 저걸 선택하자니 요게 아깝고 그러다 결국은 거지로 살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리스토테레스가 제기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논리학에서 이거 이제 경제학적으로 풀이합니다 풀어요 이런 경우 인간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많은 경우에 현자들은 어떻게 이걸 선택하겠어요 동상은 동전 던지기로 합니다 동전 던지기가 무슨 하나님의 개시에 의해서 올바른 게 나온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왜? 가치가 비슷하니까 내 판단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동전한테 맡겨버리고 나는 이거다 하고 결정해버리면 그게 빠르다는 거예요 빼를 깔았다니 그랬죠 회사에 근무했었죠 굉장히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속은 뭐예요? 독립해서 뭔가 하고 싶다 했거든 그런데 이것도 버리기 아깝고 이것도 버리기 아까워 그러니까 옅다 모르게 동전 던졌으니 나가서 일해라 그래도 나가서 일해야 하고 지금 삐리카르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삐리카르텅은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동전 던지기를 했어요 동전 던지기가 위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빨리 결심해야 되니까 오늘 또 주머니에 동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상당히 많게 자 이제 자본이 나옵니다 자 이 아줌마는 노동이라는 자기 힘과 나시라는 자본으로 결합해서 일을 하죠 이것을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경제학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아저씨의 노동력과 예촉이라는 자본으로 무장했어요 누가 생산성이 높아요? 이 아저씨는 다 뱉는데 이 아줌마는 아직 멀었어요 여기밖에 안 뱉어 지금 누가 힘들어요? 이 아줌마가 힘들어요 힘은 드는데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일당은 낮아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 아저씨는 나시라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서 별을 베고 있어 이 아저씨는 콤바인 가지고 가고 있어 역시 이쪽이 생산성이 훨씬 높아요 약 500배 될 거예요 그럼 어때요? 누가 일당이 높냐고 그러니까 내가 무장한 자본이 뭐냐에 따라서 내 생산성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져요 자 이제 자본이 나옵니다 자본은 크게 유형 자본과 무형 자본으로 나눕니다 유형 자본은 탠저블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자본이에요 전형적인 뭐예요? 땅 형체 있죠? 건물 공장 기계 도구 자동차 이게 전부 다 형체가 있는 자본이에요 여기 신사분 아 그게 분당에 가면 말이죠 그대한 상가가 있어 야 난 간판이 나 그렇게 많이 붙어있는 상가는 처음 봤어 그 상가를 아버님한테 물려받았어 기가 막히죠 그러면 여기 좁은 데 가서 앉아 계시겠냐고 아니죠 한 달에 나오는 렌트만 해도 수억인데 그렇죠? 수억이에요 유형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라는 것이 1년 365일 일을 해줘서 나에게 소득을 갖다줘요 자본이 생산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생산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 지금 그 다음에 무형 자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형 자본이에요 인텐지벌 캐피탈 인텐지벌 캐피탈은 형체는 없는데 나에게 소득을 갖다줘 그게 뭐예요? 특허권 저작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인적 자본이에요 인적 자본 김연아 1년 모델료가 200억이라고 그러죠 어째서 김연아한테 모델료를 200억을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업주라고 생각하셔봐 뭐 때문에 주겠어? 200억을 줘도 그보다 더 많은 물건이 팔리니까 그렇죠? 기업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기업주를 찾아가서 저는 100억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200억 필요 없어요 100억만 주시면 제가 모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분이 100억을 받고 모델을 하면 적어도 150억은 팔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팔린 것보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김연아 미모 때문에 모델을 할까요? 김연아는 그 말고 그 말고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뭐예요? 세계 피계 여왕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상징 자본이라고 그래요 상징 자본을 가지고 있어 좋다 그러면 나도 지금부터 피계를 연습을 해야지 지금 피계 연습해가지고 다리뼈가 상하겠냐고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본을 축작할 수가 없어 그 자본을 축작할 수 있으면 돼요 안 된다니까요 상징성이라는 거 이미지라는 게 이미지 상징성이라는 게 엄청난 자본이라고 그래서 이쪽에 숙녀분 동대문 시장의 가방을 갖겠어요 루이빗동을 갖겠어요 루이빗동을 갖고 싶죠 왜 그래? 물건을 담는다는 그 가방의 기능으로는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루이빗동에 물건 담으나 동대문 가방에 물건을 담으나 가방의 역할은 물건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담는다는 function 기능 면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루이빗동은 200만 원씩 해? 그게 자본이에요 그게 루이빗동을 그 기능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상징 상징성을 사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사는 거예요 그걸 경제학에서는 배불란 효과라고 그럽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더 산다는 거예요 배불란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학문적으로 이제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현재 없잖아요 지금 강남에 건물을 가질 거예요 대백을 내가 가질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인적자분 휴먼 캐피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애터미 사업은 휴먼 캐피탈을 갖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다루는 것이 무형 자본이에요 무형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궁극적으로는 유형 자본을 갖도록 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땅도 사시고 건물도 사시고 금개도 몇 개 사시고 바텍 시개도 몇 개 사시고 그건 유형 자본이에요 그렇죠? 채권도 사시고 그런데 지금은 그 유형 자본이 없으시잖아요 대부분 어떤 분은 가지고 계셔 그러나 그래서 이 무형 자본을 축적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애터미의 세미나 시스템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요 이게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멤버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이걸 사회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야 저형 감탱이 드디어 동그라미 그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이 자체가 네트워크인데 이것을 사회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 소셜 캐피탈 그러면 이 소셜 캐피탈의 사이즈와 퀄리티에 따라서 개인의 소득이 결정됩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이건 아시겠죠 라인의 크기에 따라서 내 소득과 직급이 결정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것을 소셜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자본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휴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자본이라고요 이 문제는 이게 자본 예를 들면 박정수 크라운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달린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랑 두 사람 달려있어 두 사람 달린 사람이 소득이 높겠냐 10만 명 달린 사람이 소득이 높겠냐 그렇죠? 따라서 애트미 사업자들의 자본은 소셜 캐피탈이고 이 소셜 캐피탈 다시 말하면 소셜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퀄리티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자본이야 그렇죠? 그럼 문제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키울 수 있을까?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걸 키우는 게 이제 다시 또 인적 자본이라는 자본이에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경청, 겸손, 경청, 휴밀리티, 리스닝 세 가지 공부, 재심함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통상 산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들어보셨죠? 경제학자들은 이 산업 전체를 설득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좀 설득해야 되죠 설득 하루에 10명 접촉하면 9명 고조를 당해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설득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게 이거예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꼬마 예쁘죠? 이런 걸 하자는 게 뭐냐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몸에서 나게 돼 있어요 술을 먹는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데 옆에 가면 술 냄새가 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나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땐 나보고 마늘 냄새가 나요 난 마늘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세포 속에 마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즐겨 먹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채취가 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건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먹고 제일 많이 먹는 게 마음 먹어 마음으로 먹어 마음 먹어 내가 그녀를 가만 두는가 보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토끼가 나오기 시작해요 토끼가 나오기 시작해요 마음을 먹어 그러니까 뭘 자기가 먹느냐에 따라서 향기도 나고 악취도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이걸 키우려면 사람이 모여들어야 돼 그렇죠?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냄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향기가 나서 모여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악취가 나오면 모여들어요 그런데 향기가 나서 모여들면 벌라비가 모여들어서 반드시 꽃가루 바질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여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악취가 나오면 모여드는데 거기에 모여드는 것은 쥐 아니면 목이 아니면 팔이 아니면 빈대 아니면 바퀴가 모여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완전히 썩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한테서 권위주의 냄새 돈 썩는 냄새 권력 썩는 냄새가 나오면 모여들어요 모여들는데 그 사람들은 이 악취가 사라지면 금방 없어져버려요 금방 없어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돈 썩는 냄새가 나다 이 놈이 망하면 그 놈들이 뭔지 알고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책임을 누구한테 떠는 게요 저 놈이 잘못해가지고 난 잘못한 게 없어 저 놈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향기 나는 사람이 대작업하는 게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을 싸자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 로고스 파토사에토스는 누가 한 얘기냐면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아리스도테레스가 한 얘기예요 사람을 설득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아리스도테레스 아인슈타인이 좌측 내는 이성적이고 우측 내는 감성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로고스는 뭐냐 하면 설득을 하는데 로고스는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지식과 지혜예요 그렇죠? 지식과 지혜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박 회장께서는 뭐라고 그래? 모르겠으면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설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되질 않아요 10%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예요? 파토스 감성적 호소력 인간은 감성이라는 묘한 걸 가지고 있어 감성적 호소력 지금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분이 어떤가를 봐요 어떤 여자를 만났더니 눈탱이가 탱탱 부어 가지고 왔어 그 남편한테 한 대 주워 터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여자한테 해모임을 두시면 남편의 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그 인간 지금 힘이 좋아가지고 지금 신경질이라 죽겠는데 그런 게 감성이에요 지금 상대방이 기분이 어떤가 그런데 학자들이 권유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틀어주라야 듣다 보면 이 사람 지금 기분이 어떤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상대방의 감정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건 설득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토스야 에틱스 윤리나 도덕이라는 말의 의원이죠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 신뢰감이야 그런데 이걸 들어야 할 사람은 지금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성공하는 건 누가 성공하느냐 자본축적이 된 사람만 성공하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자본축적 과정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단 조건 하나가 있어요 중대어에 포기하지 말 것 중대어에 포기만 안 하시면 우리 모든 멤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 절대 제품 절대 가격 그리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내 주관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성공 못하는 건 아무도 막 못해요 아무도 먹으면 돼요 모두 3년 후 5년 후에 스타마스터 로얼마스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